네,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, 저희는 귀엽고 깜찍하고 멋진 장지동 어린이 취득댄스 팀입니다 버블밭 얼른 해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맘 그냥 하지마 아니면 차라리 다른 사람만 나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수돌들지마 우우우우우우우 뻔할게 남갔어 불면 좀 어때 어쩌라 전화 안 달리면 어때 우우우우우우우우 내가 그 길에 너 나를 못 믿니 어린이 넓고 너의 얘기 날 맞추지마 해보이 나에게 넌 바라딘 맘 안 보여 거슴처럼 거짓말을 버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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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 버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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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그대로 생각해봐 고래 밑으로 날 바라봐줘 거슴처럼 거짓말을 버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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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 버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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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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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우 말은 좀 비프게 해 웃을 100년 전할게 연락은 좀 더 더 해 하하 나만 잘해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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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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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 버벨 버벨 이 탈출 나와서 한다는 게 참 힘든데 어쩌면 그렇게 똑 떨어지게 잘할까 몰라 감사합니다 스홍이 오빠 저희가 재진댄스 공연 3차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받으세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컷 오~~ 서옹 까 볼어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